자 오랜만에 부활한 오랜만에 한번 다시 시도해보는 뭐 컬처상국지 이제 공식방송 스피치도 끝났겠다 이제 좀 살 좀 다시 찌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 오랜만에 한번 뽀글이 좀 만들어보려고 어차피 손톱을 깎았기 때문에 뭐 봉지가 터질 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만일을 위해서 그릇받침은 준비를 해놨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터지게 될 경우는 이거 그릇받침을 하고 이렇게 덮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을 끓여갖고요 오랜만에 한번 뽀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일단은 이렇게 비슷하게 4등분을 할게요 자 참고로 이거는 오랜만에 그 삼양 삼양라면에서 나오는 이 쇠고기면 이거 꽤 오래된 메뉴에요 이것도 꽤 오래된 제품인데 굉장히 그 이거 가성비는 괜찮은 라면이에요 그리고 이 라면의 특징은 분말 스프하고 건더기 스프가 하나라서 좀 컨트롤이 쉬운 라면이에요 좀 컨트롤이 쉬운 라면이에요 오 봉지 잘 뜯어지겠지? 오랜만에 해보는데 좀 불안하긴 하지만 나름 나쁘지는 않게 뜯어지고 있어요 나쁘지는 않게 뜯어지고 뜯어졌고요 근데 원래는 뽀그리를 이렇게 봉지 안에 넣고 이제 묶어서 먹는 건데 아 그러면 이제 봉투가 많이 오염이 될텐데 일단은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요 밑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그릇에다가 이십을 해야 돼요 오랜만에 해보는 뽀그린데 원래는 그리고 요기를 고무줄이나 나무젓가락으로 끼어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여유분 고무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좀 다른 걸 써보도록 하겠어요 다른 거 묶을만한 게 있나? 아 묶을만한 거 하나 있네요 묶을만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물을 부어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물은 끓는 물을 한 500ml 정도 준비해놨는데 다 쓰지 않아요 다 안 쓸 수도 있어요 조절만 잘하면 일단은 오 오 잘 담가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그리고 딱 잠기는 선까지만 근데 거의 다 부어버린 것 같아 물을 물을 어차피 물을 좀 그 한번 그냥 다 부어버려 아니 방송주니까 말은 해야지 방송주니까 말은 해야죠 그리고 자 고무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묶을 거예요 이거를 아 근데 좀 생각보다 물이 좀 많긴 한데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는 뽀글이라서 아아 내가 이거 따를 때 물을 좀 옆으로 흘렸구나 밑에서 국물이 샌 거는 아니고요 넘치는 건가 에이씨 원래는 완전히 봉인을 해야 되는데 묶을 수가 없겠네요 물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묶을 수는 없고 그냥 이 뚜껑으로 봉인을 할게요 이렇게 봉인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접어놓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에이씨 아깝다 그냥 이렇게 덮어야 되겠다 안 넘치게끔 덮어만 놓고 아 배고파서 결국 뽀글이 꺼놨어요 지금 봉지라면 뽀글이인데 원래는 고무줄 그 고무줄이나 나무젓가락으로 껴서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봉인 해놨어요 이렇게 봉인 해놨고요 이거 커피포트만 좀 갖다놓고 조금 덜 익기는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이대로 먹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좀 어느 정도 저어놨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집어서 음 집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넌지 꽤 됐어요 넌지 꽤 돼가지고 꽤 먹을만한데요 그래서 이 아 해외탄방계획이요 해외탄방계획은 아직이요 아직은 조금 아직은 미정이고 장소는 아마 근데 이제 중국 본토는 못 갈 것 같고 아마 대만이나 산동이나 산동은 중국 본토지 갈 수도 있고 일단은 대만 뭐 이런 쪽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 페이님이 이제 티처비제이가 안내차원에서 가고요 아마 이제 미지수님하고 나오고 아마 그 절대 둘이 가는 거 아니고요 페이님까지 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아마 그릭 형도 그 본인 자금 부담을 하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어차피 뭐 합동방송을 아프리카TV에서 싫어하진 않으니까 그리하구요 음 그래서 아마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짧게 갔다 올 것 같아요 서로 바쁠 거니까 그때 한번 갔다 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아마 정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나보다 동생 중에 찌킴이 찌킴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번에 그 취업을 하면서 하차했거든요 취업을 하게 되면서 하차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같이 밥 한번 먹기로 했고 일본어 쪽은 그 BJ가 두 명만 그 대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한 세 명씩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이대길님이 건강 문제로 하차를 했어 대만은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대만은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페이님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말이 안 통해 우리는 중국 본토의 그 중국어를 기초적인 건 배운 거잖아요 대만은 또 살짝 달라요 대만이 살짝 다르고 홍콩이 또 살짝 달라요 대만 다르고 홍콩 다르고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에서도요 그 글씨 언어가요 근데 태블릿에서는 그냥 중국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스마트폰에서는요 중국어 간체가 있고요 그 대만 게 있고 홍콩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님한테 물어봤죠 그 글씨체 어떤 거 받으면 되냐고 폰으로 쓸 때 근데 참고로 저는 아직 폰으로는 그 폰으로는 그 키보드에 병음 달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 키보드 쓸 때는 그 병음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아직 병음 시스템 오히려 미지수님이 처음에 병음으로 연습을 했었다가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 컴퓨터로 글 쓸 때는 병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손으로 쓸 때는 그 간체로 바로 쓰면 되는데 컴퓨터로 쓸 때는 이제 키보드를 써야 되니까 병음이 좀 필요는 하겠더라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거 같고 아마 미지수님이 이번 달에 HSK 보겠다는 걸 목표로 세웠잖아요 이번에 스피치 될 때 얘가 나왔지 이번 달에 HSK 봐서 그 방송에 인증하겠다고 올렸었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어학을 시험을 볼 정도까지 저는 공부를 할 여력은 없어가지고 미지수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수학이라는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 자연과학 쪽은 자연과학 쪽은 뭔가 그러니까 순수과학 쪽은 뭔가 그렇게 그 새로 뭔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공식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뭐 추가된 내용이 없는데 수학이나 자연과학 같이 그런 순수한 과학들은 근데 이제 그 보통 역사 쪽은 인문과학이죠 그 인문과학은요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내용이 더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중국과 좀 연관되는 컨텐츠 이런 거를 좀 연결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해봤는데 역사 쪽으로는 좀 그래도 연결이 쉬워요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스포츠를 연결을 시키려면 좀 힘들어요 농구는 좀 어떻게 돼? 농구는 좀 어떻게 되고 축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이 아시안컵에서는 좀 상위권을 비비지만 월드컵 본선은 아직 한골도 못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한계가 있고 야구는 아직 한계가 많고 그리고 중국이 좀 잘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그 하계올림픽 종목 기준으로는 기초 종목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기초 종목에 관심이 없잖아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는 솔직히 아직 좀 연결이 힘들어요 그나마 따지자면 쇼트트랙 중국이 빙상은 조금 아죠 근데 중국도 설상은 좀 약하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설상에서 그래도 썰매 종목을 팠지만 우린 이제 썰매 종목은 그래도 나름 그 세계권에서 메달 도전은 해볼 수는 있잖아 실제로 금메달도 땄고 그렇구요 음... 그러니까 좀 비벼볼 수는 있는 그런 경쟁력은 갖췄지 이제 썰매 종목은 뭐 스케이트 쪽은 우리가 이미 나름 상위권이고 근데 이게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쇼트트랙은 눈치 싸움이잖아요 쇼트트랙은 진짜 선수 개인의 스피드 역량보다는 그런 눈치 싸움으로 그 추월하고 그런 순간 폭발적인 스피드 내고 그런게 그 중요한데 그래서 그 박승희 그 박승희 리디아 자미님이 이제 지금은 선수를 은퇴했으니까 내가 박승희 리디아 자미님이라고 부르는건데 그 선수 시절 때 쇼트트랙을 하다가 은퇴 전에 그 뭐냐 쇼트트랙에서는 국대에서 후배들한테 넘겼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을 뛰고 싶다는 생각에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번 참가를 하고 은퇴한 거잖아요 근데 쇼트트랙하고 스피드 스케이팅은 애초에 운동을 하는 그 신체 부위가 달라요 운동 방법이 달라 진짜 대단한 거에요 쇼트트랙은 순간 스피드 더하기 눈치 싸움이고 그래서 장거리를 보통 개줄을 하잖아요 쇼트트랙은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장거리가 있거든요 5천미터 만 미터 있잖아 그리고 메스 스타트 있잖아요 메스 스타트는 근데 좀 눈치 싸움이긴 해 되게 웃겨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그래도 나름 어느정도 좀 비변은 보는데 항상 정상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 스벵크라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 우리가 가끔 뭐 금메달 은메달 가끔 딴 정도는 되지 내가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좀 연관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 아 참고로요 레이맨은 일본어 버전이 있어요 레이맨은 일본어 옵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중국어 옵션이 없어요 언어가 총 5가지가 있거든요 그 미국식 영국식 그리고 원래 레이맨이 프랑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기본이에요 레이맨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유비소프트 회사가 프랑스에요 원래 프랑스어가 있고 그래서 프랑스어 그럼 아마 독일어일거야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영국식 미국식 그리고 일본어 그렇게 다섯 언어를 지원을 하더라구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우도 다 다르구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또 중국하고 연결되는 컨텐츠는 저는 꿀팁을 해봅시다 꾸준히 할 예정이니까 왜냐면 역사 컨텐츠는 계속 중국관련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가끔씩 저는 원래 세계사를 했고 진짜 역사 같은 경우는 밝히면 밝힐수록 뭔가 무궁무진한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아 그리고 물론 현대사로 가면 이미 현대사 같은 경우는 현대사 같은 경우는 언론기록들이 충분히 많아요 현대사는 언론기록들이 많아서 이미 공식적으로 있는 사료들이 많아요 충분히 그 현대사로 보면 그냥 신문기사도 사료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 신문이 있었겠냐고 없죠 그래서 옛날거는 정말 밝히면 밝히면 밝힐수록 밝혀질 내용들이 많은데 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발견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이제 좀 더 뭐 세밀한게 더 나오고 그러면 주장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죠 현대사는 그리고 옛날 역사에 대해서는 막 서로 막 영토 문제 때문에 막 전쟁 자주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외교 옛날에 비해서 외교가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영토 문쟁 자체가 너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옛날에는 왕이 어디를 쳐라 하면 거기를 쳐서 영토를 넓히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영토와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래요 크림반도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원래 최근까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이 많았는데 러시아로 넘어갔잖아 대부분 좀 많은 영토가 근데 크림반도가 러시아한테는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데에요 그 동계올림픽 했고 월드컵 경기장 중에 한 군데였던 그 소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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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남쪽 흑해 연안이여가지고 그 소치 그런 쪽을 러시아가 원했던 이유가 겨울 원래 러시아가 북쪽 바다 북극해잖아요 북쪽 바다가 바다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북쪽 바다를 겨울에 못 써요 그렇다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계속 넓혔던 이유가 부동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남쪽으로 흑해 서쪽으로 발토해 동쪽으로 연해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쪼금 싱겁긴 하다 물을 좀 생각보다 많이 넣었다 좀 면에 더 불릴걸 뭐 그러면 뭐 국물을 많이 마시면 되니까 국물은 한 번 아니 나 그릇이기 귀찮지 잠깐만요 하여간 계속 아 그리고 그 사심역사 컨텐츠 사심역사 컨텐츠가요 이번주에는 내가 다른 유일에 할건데 원래 지금 지금 밤에 해야되는 컨텐츠였지만 그 공식방송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 다른 날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주 사심역사 컨텐츠는 한 번 그 약간 문화 컨텐츠 쪽을 한 번 해가지고 드래곤볼의 역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할거에요 지금 그 드래곤볼 극장판 한 번 또 개봉했죠 그 슈퍼브로리 보고는 싶은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슈퍼브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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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원기옥 같은거 나오면 다들 손 원기옥 그 손우광 카카하루트한테 그 길을 전해주기 위해서 손 한 번 올려줘야지 하여간 슈퍼브로리편 한번 극장판을 보고싶긴해요 내가 드래곤볼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드래곤볼 시리즈 의 역사 그리고 드래곤볼 정식 스토리들 그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쫙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드래곤볼의 역사를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드래곤볼의 역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심 역사 컨텐츠는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내가 요즘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죠 하나뿐인 내 편 그래서 막장 드라마의 역사를 드라마의 역사를 한번 타고 들어가서 어쩌다가 드라마는 막장이 되었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걸 근데 우리나라는 막장 드라마를 다룰 수 있는 소재가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한정된 소재압에서 얼마나 더 자극적일까 약간 그런걸 찾는거지 그런거구요 아 어제 메뉴 중계보다 우운 분이구나 아 네 반가워요 그 오늘같은경우는요 제가 이따가 5시까지 컨디션이 괜찮으면 입중계는 할거에요 왜냐면 화면하고 음성송출은 안돼요 그 챔스같은경우는 중계저작권이 없어서 이번시즌이 그래요 중계저작권이 없어서 그래서 감스트님도 가끔 중계하고싶은 경계실때 입중계를 하시더라구요 입중계는 허용이 되가지고 그래서 입중계 같은경우는 중계소리하고 화면만 이 방송에 안나가게끔 해가지고 그냥 같이 떠들면 돼요 입중계는 그냥 같이 떠들면 돼 다른거 없어요 약간 그런 묘미가 있더라구요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 한번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아 근데 국물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마셔야 되겠죠 아 저는 얕고 넓게 알아요 이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 하도 배고파서 오랜만에 뽀글이 한번 먹어봤어요 뽀글이 한번 먹어봤어요 지금 국물이 꽤 많이 남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